디스크 모으러 다니자 약분같은거 모아가지고 폐지주어서 디스크로 바꾸자 엿 쏘는 왜 힘을 안 올려줄까 힘 법상 짝 몸풀기? 디스크...뭐지? 데이터 디스크 기용력 감퇴 박치기 무장해제 상대 힘을 감소시키니까 힘카드 아닐까 레전드 에임드 공격 재물 재물 소불 재물 전투 장비 가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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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박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나? 힘 관련 카드가 심지어 물음표 카드도 있는데 힘 카드가 나오면 바로 디스크인데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럴 게 안 나오네 도마밴 꼬리 몸풀기다 도마밴 꼬리 카드가 왜 이러지? 약량량량량 오늘의 비쥬 으흠 재물 발굴 무장해제 발굴 발굴 마렵다 추럴라베 추럴라베로 힘카드 뽑아서 룬 반구 번구 돌려서 똥팩트 카드 얻기 수비나 돌려볼까 무시어 푸처헨잡 세장이야 푸처헨잡 세장이나 있다 뱀식물 허접생 만들 수 있다 뱀식물색 덤벼락 덤벼락 감시병 자꾸 나오네 감시병 파괴로 태워서 코스트 먹자 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체화 개꿀인데 이거 재물 발굴 재물 재물 영체화 발굴 꿀이 넘쳐 흐른다 힝 힘 몸풀기 애쓴다 주우탄 156골드짜리 데이터디스크 주우우탄 156골드짜리 데이터디스크 주판이나 살란다 아스트롤라베 떠서 딱히 씌울게 없네 디스크 하다 먹을까 디스크 하다 먹을까 지웠지 허허 게노샵인데 엔접 겉드롭게 안주내고자 겉드롭게 안주내고자 몸통 빡치기 몸통 빡치기 킹짱저 디스크로 바꿔 먹어 재물 발굴 재물 후 무장해전 préférence 중앙 순멍 게임 두 것 에임 완벽 수리건 포식 이제 파그가 포식 태워서 이런 절대적인 힘 불편하다 아이고 세상에 애들 꼭 상점 앞에 있더라 안 돼 곰 돼 얄대 아 몸풀기 하드캐리 순수 무감각 안나오나 무감각 마렵네 값싼 밟아 고밀츠 바이온클레드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둠의 부흥 만드는 포식을 못한 도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왕관 집으면 데이터 디스크 덜 나올 거냐. 나작습. 더 많은 디스크. 디스크가 더 필요하다. 죽이지 마봐. 먹사순. 먹사순. 몸풀기 디스크. 아오. 미친 그래밍. 여기 디스크가 몇 장 들어있을까. 디스크 하나. 몸박이 왜 나와. 몸박고. 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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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번째 몸바역 넣을까? 222골드를 획득합니다 그래도 네폰 어떡해 제물 팔굴 무장해지나 뭐라 망하리나 핸드 꼬라지 보수 핸드 꼬라지 보수 어 써세요 꼭딱 먹자좀 깨구리 산재물 산재물 쁬뿡 먹자좀 슥 부지pak 왜케 안나와 그러면 어유hed 하응 어 워어essä 킹받네 진짜 혈안 리도류 포식 이거 그거 해도 되겠는데 리도류 전타하고 파괴로 아니야 멋짓거리 하지마 겨울 배를 못먹는 아이언 클루드 와우 감시병의 명중 흘려보내기 하나 더 있으면 좋을텐데 아아이 먹사좀 음 근데 방금은 무벅을 말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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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층 그릇 46층 그릇 46층에서 그릇을 주면 다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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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코스트 번구탄 포시값 제발 아아 잠깐만 다음 턴에 잡히면 된다 아 안돼 여기서 도가를 준다고 47층인데 뭐 불조약이라도 넣어볼까 필요없잖아 와 무장해제 무장해제 4장 가나 갓뿜기 넣을까 갓뿜기 필요없는데 신성 넣을까 도가의 신성 신성 하아 좋게 킹짱 가짜가 좋긴 해 카로 어둠의 포옹 어둠의 포옹 공 썼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니 이런 허허 휴대전 안되 뭔가 생각해보니까 무장해제는 데크한테 걸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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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속성 아이언클리드 재물빠따 영체화 알굴까지 들어가면 4개 쓸 수 있는데 숟가락이 있었다고요? 2개 폭발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둠의 불 맨 밑에 있는거 빨간 애굴 빨간 애굴 난관 난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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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밀치비를 올려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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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안좋네 해발안이 없을까 어 어 어 어 어 아마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마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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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인공물 때문에 무상해제 쓰기도 힘들텐데 이거 그냥 다 없앴다 그래 뭐 대충 낫낫기나 돌리면 되겠지 와 도마뱀골이 있어서 죽어도 되긴 해 파괴로 번개고채 빨리 없어야되네 정전기 빡딜한 다음에 전류타격 빡딜 도마뱀골 각각으로 됐다. 이제 연타 맞는 중에 잡을 수 있겠지? 도쿠가 이기나... 방전이 이기나? 누가 이기지? 내가 이긴다. 어, 잡채. 쓰름. 아이언 클레드의 디펙트에 묻었어. 아이언 클레드의 디펙트에 묻었어. 아이언 클레드의 디펙트에 묻었어. 현어었때 거룩한